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졌던 경북 동해안에도 내일부터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0에서 100mm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습하고 흐린 날씨였습니다. 5일 동안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내일부터는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곳곳에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울릉도와 독도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장마 다 끝났는데 다시 비라니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요. 북상하는 장마의 힘이 태풍 하구피치의 수증기를 더해서 강력해진 겁니다. 이 비구름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도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을 보시면 경북 동해안에는 50에서 10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3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6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포항이 30도, 영덕과 울진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4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에서도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5미터까지 일면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이미 지반이 약한 상태입니다. 주변 점검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멘